한글자막 by 한효정 명호는 그림도 선물해주고 명호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걸 집에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얘가 여기다가 호시 형 호시 형 가족을 가죽이라고 썼어요 뭐가 있었어요? 정환이 형은 오늘 소고기 샀어요 소고기 아니요 이거는 좀 소요지 아니 왜 그게 거기 있어? 아니 이거 내가 박인의 편곡 아 진짜 웃겨 아 호랑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봐요 그거 말해도 되나? 오늘 말해도 되나 하고 말하지 말고 그런 거 말하라고 맞힌다 맞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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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